사장님, 제가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. 이런 것도 돼요? 이거 뭐야, 이게? 이거. 이게 쌀이거든요. 쌀, 예. 노란 쌀이에요. 강황쌀, 강황쌀. 이것도 튀겨보려고요. 제가 또 체험 보는데. 이거는, 이거는 홍국쌀. 홍국쌀. 이거는 크로렐라쌀. 현미쌀. 되게 다양한 쌀이 많더라고요. 네, 튀겨볼 수 있어요? 그거 됩니다. 마른 건 다 됐나요? 저도 해볼 수 있어요? 초보는 건 안 되는데. 초보는 건 안 되는데. 초보는 건 안 되는데. 배우려면 한 5년 이상 빼야 돼요. 5년 이상이요? 혹시 저 누군지 모르시죠? 나로 말할 것. 금방 배운다. 금방 배우죠. 시작 면을 하시는 분이야. 아니, 윤혜 씨 뭐, 얼마까지 배우려고 그러시는 거야? 멀리서 오셨으니까. 한 번 튀고, 튀고. 네, 같이 튀을게요. 네. 홍국쌀 먼저 튀겨볼게요. 그렇지, 그렇지. 가만히 있어. 쌀도 색깔이 입혀서 뻥튀기도 참 이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저... 저... 네. 우와, 수고하다. 맛있을 것 같아, 색깔도 이쁘게. 어, 궁금하다. 엄청 꽉 조여, 조여야 되나 보다. 취미 생각만. 저 배워볼게요, 사장님. 오우. 옳지. 길게 닦고 그런 것 같아. 하하하하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이거는 하실 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. 저게 되게 어렵나봐요, 생각보다. 저 기계도 복잡하더라고요.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. 되게 과학적인 기계다. 사장님, 안 더우세요? 여름에. 아, 더워요. 엄청 더우시죠? 어우, 이게 온도 약 200도? 아,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. 거의 만시창이가 되어졌어요. 사장님, 손 괜찮으세요? 네. 사장님, 손 귀엽네요. 아이고. 귀엽죠. 아, 명아무랏다 귀엽다 가면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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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준비해요, 이. 이거 땡기고 가줄게요, 이. 아, 제가 땡기는 거예요? 어떤 걸 땡겨요? 이거, 이거, 이거. 갈게요. 이제 나오네요. 땡기, 땡기. 뽕이 형! 안 무서워요? 알아요? 우우우! 둘! 싹! 으어! 싹! 뽕이 형! 어이, wontx2 와! 나왔어. 오. 잘했어. 오! 이 땡기고 승부할 수 있어요. otz향 맛 좋아요. 약간 대포 쏘는 것 같아. 느낌이 엄청 좋은데요? 흥분했어, 흥분했어. 와, 쌀 좋다. 우와, 예쁘다. 수신이 트인 것 같아. 사장님, 이것도 이쪽에 튀어 봐도 돼요? 노란색. 가온산. 이거 갖고 올까요? 사장님, 이거요? 예, 예, 예. 이 기계만 있으면 저는 어디서 고마워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. 아, 진짜? 저 되게 잘하는 거예요? 한 70점 정도. 70점이요? 100점 없었어요, 이제까지요? 70점이 최고 점수였어요? 저 최고 점수 받은 거예요? 대박. 하나, 하나, 하나. 오, 황희야. 변방적인 맛인 거 같아. 되게 재밌어 하는데? 와, 재밌어, 재밌어. 이게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. 적성에 맞네. 되게 느낌이 엄청 좋은데요? 되게 표정이 틀려. 운전하는, 운전하는 막. 맞아요, 그렇지. 그런 느낌이 오지. 네, 맞아요. 손맛이 있네. 사실 이 과정 중에 이거 제일 재밌다 생각하시는 부분. 땡길 때 하고, 끄자면 낼 때 하고. 끄자면 낼 때 하고 땡길 때 하고? 그럼 돈 받을 거야. 그러면 생일. 현찰 받치기. 아, 현찰. 현찰 받치기. 그게 하나 좋아. 거부함에 있는 마음이 어녀노를 잘 못한다는 것 같아요. 아, 현찰. 네, 현찰. 네. 네.